아니에요 제사장님 가지 마세요 신미애기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? 잔뜩 겁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? 무섭지 않아요 해줘요 제사장님 네 그래 참 좋아 보름달로 빛든 오늘 같은 밤에 소리를 내며 나타나는 그림자 키는 답처럼 커서 기린 두 배만에 점점 다가오네 오 저 웃음 그러니 조심들 해 무서운 괴물 어딘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 돌아오는 순간 뒤에 와 있어 지미를 조심해라 오늘 밤에 지미 조심 내 말 잘 들어봐 큰 가시 달려있고 와 정말 빨라 몸에 달린 여덟 개 달이 엄청 크고 길단다 이빨은 날카롭대 하고 이빨보다 커 누구든 한 번 보면 할 말 잃는다 덕분 조심해라 꼬마들아 무서운 괴물 어딘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 돌아오는 순간 뒤에 와 있어 지미를 조심해라 오늘밤엔 지미 조심 하하 오늘밤엔 지미 조심 징!